벤츠 벤츠 CL-CL63 AMG 2000, 2000, 10년식 차량입니다. 음질자동 블루투스와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 컨디션 좋아지는 1파라 헤드캡 장착 꾸동 현상입니다. 전기가 모두 구급져지기 때문에 사운드 음악도 커지고 아주 타이트하고 단단한 사운드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질자동 블루투스는 가격대비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WTX500을 장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츠 벤츠 CL-63 AMG 2010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